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사회는 참 정치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인 그런 사회죠.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가기반 사업이 산업을 파괴해 가지고 유사시에 뭐 그런 소위 적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발각이 되더라도 그 정당이 뭐 건재해 가지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입성을 시킨 거죠. 삶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치열한지 본인이 대비를 하지 못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이나 이런 거가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말로 하면 낙관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첫 뉴스는 어제 2시 무렵에 있었던 파리 기자회견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우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관련된 상황이지만 이제 한국의 진보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한글에 이제 한국에서 좌파 진역의 인물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질의응답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속내가 나왔네요. 정치를 왜 하냐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기사를 읽으면 그 기사가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딱 접하는 순간 아주 그냥 떠오른 문장이 참 말 하나는 잘한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지금의 로스쿨이 아니고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인영 씨한테 물어봐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386의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할 겁니다. 사람은 뭐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자신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습니까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명 진보 진영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 핵이 이제 유사시에 미국이 이런 항모나 이런 것을 보낼 때 위협으로 작용해 가지고 한반도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을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주진 않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다 뭘 했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오판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영국사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수상이 되기 전에 히틀러를 과도하게 믿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했던 사람이 체인벌린 전 영국 수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매장됐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기에 성공을 못했을 겁니다 정치인의 오판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차원이 아니고 민족이나 사회 전체를 뭐죠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예를 들어 핵 개발 할 줄 몰랐다 그 오판을 했으면 여러분 그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체인벌린이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묵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원을 제공하고 시간을 벌어 줬지 않습니까 그게 민족 화해 위에 정치를 한다 민족의 화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주의 체제하고 화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항상 자유주의 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체제하고 화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뭐 물으니까 정치가 직업이 아니고 나는 민족 화해를 위해 정치한다 북한 사람들한테 어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민족 화해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 정치한 사람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피 이상 정도를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씨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름 대선에 출마했을 때 3구 대통령 선거 18시 무렵에 오마이뉴스에 출연해 가지고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송영길 당 당 대표가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전모를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명을 갖고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거 부정을 대통령 선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민주당의 톱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지 않습니까 민족 화해 사명 갖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세력에 여러분들 가담하거나 언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항상 선거 부정 세력의 여러분들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죠 시계를 좀 길게 보게 되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고 여러분들 삶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러고 대북 정책에서 이런 북한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 민족화의 사명을 갖고 정치를 한다 말은 잘하지만 참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갖고 적대적 세력하고 평화적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옷으로 따지게 되면 단추를 여러분들 꽤는 그 첫 단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뭡니까 인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다 장악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송영길 기자회견에서 민족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좀 다 반듯하게 삽시다 송영길 전 당대표도 올해 60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하기에 요즘엔 오래 사니까 70, 80까지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해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책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으면 지금 아이들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자식들 앞날을 그렇게 막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어떻게 여러분 손을 댔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노예처럼 여러분들 사는 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뭡니까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좀 반듯하게 삽시다 밥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출시한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출시한다 해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 한다 해 가지고 그러니 좀 반듯하게 삽시다 욕먹을 질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희생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최소한 자식들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후손들의 앞날에 완전히 가로막는 짓은 안 해야겠다 이야기죠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른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본인이 여러분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 위험한 짓을 여러분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당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 바빠서 밑에 사람들을 챙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영표 당시에 여러분들 신문계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2021년도 전당대회가 코로나 여러분들 그런 질병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당원들을 일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원들로부터 차단된 비대면 선거가 이루어졌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이제 홍영표 전 대표가 여러분들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전당대회에 비해서 훨씬 더 당대표 후보들이 시간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바빠서 여러분들 밑에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었다 이런 투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해서 답하는 걸 보고 홍영표 후보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고 완전히 비대면만 가지고 그렇게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직한 답변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항상 범죄를 볼 때 어떤 범죄로부터 어떤 범죄 수익을 획득하는 그런 행동을 누가 가장 많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범죄 수익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범죄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자주 오르내리는 강래구 감사란 분하고 윤관석 여러분 3선 국회의원 이상문 여러분들 초선의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당대표 후보에서 뭔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에이전트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딴 사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전체 기획하고 여러분들 추진했던 사람들은 송영길 씨가 아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강래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호강을 하겠다고 본인이 다 돈을 염출을 해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보스가 되는 송영길 후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위험한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질의응답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막기가 힘든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봉투 논란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돈 봉투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면 논란이 되니 돌아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갖겠다는 이야기죠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본인의 입장을 이런 것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섣불리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책이 잡히니까 일체 함구를 하는 거죠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봉투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다만 모든 것을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을 보나 범죄 수익의 획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 봉투 사건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남아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장 큰 수익을 송영길 씨가 향유하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이 위험한 어쩌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가 여러분들 다 걸려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누가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사업가들을 보게 되면 큰 대형 투자는 오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월급 사장들은 절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길 여러분들 소위 계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송영길 후보는 일종의 온하고 사업으로 따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나 윤간석 씨나 이승만 씨는 모두 다 이름 뭡니까 월급 사장인 겁니다 월급 사장이 돈 봉투를 돌리는 큰 대형 투자를 직접 관장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예 불가능하다는 볼 수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은 오나가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이야기가 대장동도 여러분들 확대화되는 겁니다 대장동을 처음에 여러분 대장동 일당들이 여러분들 노렸던 것처럼 유동규가 다 여러분들 덮어 쓰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수익을 가장 크게 향유하는 사람 결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정돈이 돼야 사회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보시게 되면 강래구 씨는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래구라는 사람이 들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네요 강래구 감사는 전당대회에서 제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윤관석 등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사건을 두고 보죠 밑에 여론들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굵은비님이 좀 꼬집는 이야기를 했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파리에 와서 계약 교수로 외화부리도 하시고 민족하에 연구토론도 했는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로 조기 기국하고 팔당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됐구만요 뭐 여러분들 본인이 떳떳하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호 씨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캠프와 관련이 없다면서 왜 당신이 사과를 합니까 시인님은 한마디로 별일 아닌 일을 검찰이 탈달 털고 있으니 자기가 들어와서 당당히 맞서겠다는 이야기인데 독립투사가 나라를 구하려다 잡힌 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겁니다 정치인들 이야기 자체를 안 믿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분 기자회견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자기 선건데 그렇게 중태화된 여러분들 동봉두 돌리는 사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나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한 3시 무렵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는가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자회견 전이나 기자회견 후나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송영길이 이런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신이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모를 리가 있나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사실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진실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참조를 해보죠 2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가했는데 돈봉투를 몰랐다 24일 날 귀국하겠다 조선일보 4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몰랐을까요 돈봉투 사건을 몰랐을까요 2200여 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했는데 97%가 알았을 것이다는 거죠 2%가 몰랐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가 여러분 0%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뭡니까 그냥 기자회견 전이나 기자회견 이후나 당신이 알잖아 왜 시치밀 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론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앗뜨거워 해가지고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7%가 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다 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식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봉투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했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46분이 됐을 때 1,100명 여러분 참 내가 그때도 97%입니다 통계란 것이 이런 겁니다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거의 통계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1,100명이 하나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200명이 하나 10배인 2만 2천 명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97%에서 표본오차 0에서 3% 정도 여러분들 답이 나오겠죠 전 국민이 뭡니까 송영길 후보가 안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송영길 후보 정도 되면은 전당대표 정도 되면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발각되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젊은 날에 당대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걸 놓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돈붕 돌리고 다음부터 안 하지 하버드대학 경영대학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계의 비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계의 비용이 인생에서는 뭘 요구한다 총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하다 여러분들 신세 종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물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검찰이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압도적인 국민들은 뭘 하는 겁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다 알잖아 그래서 밑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로마님 같으면 좀 작작 좀 하시오 피터님은 당신 코미디 하냐 도하님은 알면서 나간 건데 성령님은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 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신이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와서 또 시치미를 뚝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세상이 이상하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태용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뭐 예를 들면 4.3 사건이라든지 김구 선생하고 관계된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논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외부인 시각에서 태용호가 바라보는 한국인과 한국사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태용호라는 그런 인물의 호불호라는 걸 떠나가지고 태용호라는 그런 우리하고 교육 배경이 다르고 상당히 여러분 오랜 시간을 북한 체제의 엘리트로 살아온 양반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태용호 씨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을 변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보다도 그 사람이 사고의 결과물로 쏟아낸 말과 글을 가지고 변별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은 태용호라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 사회를 보고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월간조선의 김세윤 기자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여러분 전국교수모임 정교조라고 하죠 정교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태용호와 관련된 논란이지만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태용호 씨가 지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게 무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무리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리라는 것은 다수가 생각하고 싶은 것하고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수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벗어나 가지고 태용호 씨와 소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수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참 신기하게 된 겁니다 다수가 믿는 대로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용호 의원이 최근에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서 촉발됐다 남노당이 주도했으니까 남노당이 누구를 지지를 받았습니까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목표라는 것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앞둔 6월 10일 총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폭동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틀린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김구 선생이 여러분들 뭐죠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김구 선생을 폄하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백타 사실은 해방정국에서 1948년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그 전후에서 김구 선생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한 거죠 오판을 한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연속회의를 해 가지고 뭐 하면 잘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공산주의자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경결해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거를 오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칼을 찌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건데 오판의 결과물은 뭡니까 자기가 칼을 맞는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 하고 이것이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에서 했던 그런 공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다만 김구 선생이 6월 10일 날 1948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판단을 잘못한 거죠 조금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젊은 김일성한테 그냥 이용이 당한 거죠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중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을 징계를 해야겠다 그거는 전체주의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뭐죠 공격한 인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의 논리란 건 뭡니까 지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 목소리에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캔슬 칼초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을 의심이나 의혹을 공론의 장애 일체 내도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캔슬 칼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정교모호의 이름 선언문입니다 징계수단까지 동원해서 획일적 역사관 동참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검열을 넘어서 자유와 다양성을 기출하는 민주공당의 존립과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태용호 국회의원의 발언이 모두 맞다거나 그 이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자유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인 거죠 그런데 그 견해를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발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가 정치의성이 아주 흐리멍텅한 겁니다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지켜야 될 게 여러분 흐리멍텅하니까 그냥 뭐 해서 안 되는 일이라면 침묵하고 안 해야 될 일이라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정교모의 여러분들 다시 선언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금기어의 성력이 경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화 된다는 겁니다 공론회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현상수배범처럼 낙인 찍는 분위기가 낙설지 않게 됐다 죄형법정주의의 대전제인 명확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5.18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말이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다 그런 5.18 특별법 4.3 특별법 김구특별법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태용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호불호를 누구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혹은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이미 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절반이 그런 사회고 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또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죽 배울 게 없어 이러면 그런 나라를 따라갑니까 그런데 점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법을 이러면 양산하고 검수완박법이 이러면 뭡니까 중국 공상당이라면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짓들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의 사적이기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관계없이 자기 당대의 5년 10년 정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전체 국민을 나락으로 가난으로 질곡으로 노예상태로 빨뜨리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수단에서도 군부의 1인자하고 2인자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단 수도나 전국이 지금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교민을 여러분들 급히 밖으로 빼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군부 1인자하고 2인자는 백성들이 눈에 안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이나 행복이나 백성들의 이런 편안함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무서운 속성인 겁니다 권력의 여러분 진주하거나 권력을 여러분들 획득하거나 권력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대에 몇 년 정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온갖 무리수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대표 눈이 어두워가지고 뭡니까 돈 봉투가 돈가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안 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의 대전제인 명확성의 원리도 반환한 5.18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그다음 5.18 이름들을 뭐죠 헌법 전문에 싣고 5.18만 헌법 전문에 신으면 안 되죠 4.3도 이름도 헌법 전문에 나아가서 6.25 전쟁도 이름도 헌법 전문에 싣죠 헌법이 누더지기가 돼버렸으니까 선생님이 좌파 유튜브를 학교에서 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거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당 내부의 태용호 의원 징계 검토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개선해야 될 국민의 힘조차 민주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공론이 갖는 가치의 무지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국힘당 자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피를 흘려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철두 침묵에 침묵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당으로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가 찬 거죠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처럼 거구라는 이런 프레임을 넣어 가지고 대단히 온전하고 반듯한 사람을 거구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규정을 못한 정당이 어떻게 힘을 받겠습니까 공당이 검지어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단지 선거를 앞두고 의식한 얄팍한 결정이라면 그만큼 비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그래도 꾹꾹하게 내주는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 그런 태용어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폭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수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항상 공론회장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태용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피부색이 비슷하고 비슷한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에서 자신의 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날들을 보낸 겁니다 이분이 아마 50대 정도에 아마 그냥 탈출했을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자원인 거죠 우리 문제를 우리와 다른 환경에 살아왔지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용으로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자산이고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강철환이라든지 동아일보의 주승환 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귀한 자원인 거죠 한국말을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다른 생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북한을 여러분들 어렵게 탈출하시는 그런 엘리트들을 만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인상 깊게 접하는 것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거가 너무나 생경하지만 귀한 그런 우리가 보기야 힘든 부분을 너무나 잘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태용호 의원이 월간 조선에 이런 발언한 내용이 아주 장문입니다 그리고 기자분이 인터뷰를 참 잘했어요 태용호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김구선대 간한 발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거리란 것은 시간을 두고 다듬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내를 조금 이렇게 숨길 수가 있지만 말이란 것은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태용호 의원에 대한 호불호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색깔이 비슷하고 한민족이고 김치를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권이었겠지만 완전히 이질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자신의 경력과 젊은 날을 대부분 보냈던 태용호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진단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전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월간 조선 인터뷰 여러분 아주 뛰어난 인터뷰입니다 5월 북한 출신 최초 당 지도부 입성 태용호 최고위원 참 멋진 이야기네요 북한 출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출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출신의 엘리트가 여러분들 국힘당의 최고위원이 된 거죠 이준석과 천하용인 주장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악의적 비난이다 이게 태용호란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태용호 씨가 소신발언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 북한 사회에서 그 권력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토론이나 이런 걸 살아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야성이나 또 그 나름의 여러분들 특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최고위원 당선으로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북한 기득권의 공포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 태용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대북전단검진법 폐기를 추진해야 된다 가장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이니까 윤석열과 당 지도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이준석은 왜 자신들만의 신당을 안 만들고 내부 분란을 시도하는지 이해 불가다 이게 태용호란 사람이 관찰기입니다 태용호의 관찰기 가운데서 오늘 몇 부분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저와 저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태용호란 사람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구정 때 kbs의 역사전을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태용호의 시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는 역사적으로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대한민국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에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신 참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 된다면 앞으로 다선 의원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국가를 이름 전복시킬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조문과 그다음에 선거 사기와 그다음에 뭡니까 장기적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0년도 특정교육단체가 출범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정확히 봤습니다 2000년도에 아이들이 한참 여러분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닐 때 특정노동단체 특정교훈단체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선거까지 장악해 가지고 모든 교육감 선거를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방어하거나 항상 미국이 보호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생사가 갈리고 자기들 체제가 여러분들 흥망이 되고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교원단체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함몰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 할 걸로 본 겁니다 그 당시는 40대에 갓 40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씨앗을 뿌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은 역사적 해석인 겁니다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가지고 김구 선생을 이용을 한 겁니다 김구 선생은 순수한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 민족끼리 만나면 잘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이란 것은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다 도구인 거죠 교원단체도 도구고 대법관도 도구고 헌법도 도구고 선거사기도 도구고 법률도 다 도구인 겁니다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으면 권력을 영구히 잡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화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게 586 운동권들이 20대에 세례받은 사상일 겁니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태용호의 답변입니다 그만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우익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패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한 번 더 해먹는 것 외에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나라의 기반 이름 가라앉는데도 나라의 기반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누구도 노력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년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이제 선거를 체계적으로 사기를 매번 치도 못내 다 무감각하게 된 집단 체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 채운 사람이고 제 자신이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뭐죠 여력이 있거나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한국은 절반 정도 넘어간 겁니다 그 절반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주물럭 등심점을 하더라도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대부분 여러분 정치인들이란 것은 아이고 모르겠다 한 번 더 해먹으면 땡이나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혼이나 정신이 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도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저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태용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다음 대목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용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좌파들이 감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20 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 것입니다 20 30년이 아닙니다 영구직권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2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만지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익들이 권력을 여러분 탈취하기 해서 여러분들 가장 기초 작업이 역사 왜곡 작업인 겁니다 그 역사 왜곡 조육을 받고 난 세대들이 지금 방송 언론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권력을 탈취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영구직권을 하기 위한 기초로 기반으로 삼는 겁니다 해영호가 똑똑한 겁니다 아마 남한에 내려와서 이러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허물허물하냐 이렇게 허술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엘리트 분은 여기 상당히 기반을 잡고 성공하셨는데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허물허물합니까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허술합니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 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영호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지나친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기초에서 영구직권을 마련하는 토양을 삼는 것이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태영호라는 사람이 그냥 정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단순히 직권 또는 정권 연장의 그 목적이 있을까요 최종적인 목표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태영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좌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닐까요 사회주의로 만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태영호 씨도 여러분들이 월간조선이 갖고 있는 인터뷰라는 것이 파장이 클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조심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좌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태영호의 여러분들 전망인 겁니다 여러분 태영호 씨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심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이 여러분들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월간조선 여러분 인터뷰 때문에 파장이 일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저항하든 저항하든 안전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을 어려워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태영호 씨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병호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태영호 이야기입니다 공병호의 이름 재해석입니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나 안 받아들이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악된 선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태영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역사를 왜 왜 왜곡하는지 선거를 왜 장악하는지 그 좌익들의 목표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 그 사람들의 목표 함수라는 것은 한 번 더 해먹는 거니까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 내 아이들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전혀 여러분들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국회의원 해먹고 내가 한 번만 더 도지사 해먹고 내가 한 번 더 군수만 해먹으면 땡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도지사가 될 꿈도 없고 대통령이 될 꿈도 없고 군수가 될 꿈도 없고 국회의원 될 꿈도 없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대로 우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좌파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관계없다 왜? 선거를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더 전개가 되면 이런 정치 코멘트나 논평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런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예 프로그램을 마지막 문장은 절정입니다 백미입니다 태용호가 내려와서 좌파들하고 여러분들 설전을 벌이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태용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우리 당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 자체가 웰빙당이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거는 태용호 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본인이 느끼는 소외일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 당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 없는 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웰빙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거 빼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내 한 것 한 번만 더 여러분들 해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좀 아쉬지 않겠죠 어떻게 당이 이렇게 돌아가냐 북한이 여러분들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전투력이 없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울 수 없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굉장히 순화해서 태용호 의원이 표현한 것이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만 우리 당 위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좀 전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전투력을 가지려면 신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지켜야 될지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여러분들 그 신념이 있어야 거기서 전투력이 나오는 건데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니까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태용호 발언에서 다 뭡니까 징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연해야 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싸울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성스럽고 고개한 걸 모르는 겁니다 왜 신념이 없으니까 이익만 있으니까 신념의 힘이란 것은 뭡니까 올바른 신념의 힘이란 것은 목숨을 걸려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뭘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게 여러분 확실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보이는 것은 국힘당이 전투력이 없다 이거지만 그 내면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하용인 천하랑 허나 김용태 이기인 등 4인방이 이번 재선 보순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과 같이 당 지도부와 함께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밖에 나가 당을 따로 조직에서 활동하든지 왜 당 안에 있으면 계속 분란만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용호 의원이 이준석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하니 그 본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나면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뭐 당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 싸우든지 해야지 당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주 귀한 이야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국힘당에 대한 진단 좌파들의 목표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평소에 그런 견해를 좀 절제되고 정치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순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어제 이야기인데 오늘 말미에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태용호 위원 입에서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이준석에 대한 태용호 의원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울산 남구 나선거구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준석이 나서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총선에서 강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초위원 선거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참 가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으면 선관이 대변인이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 듯이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번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을 했죠 여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들은 4개의 선거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이 0%죠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건 남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울산 남구 나선거구지 않습니까 여기가 15%가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 15%가 조작값이라는 것은 울산 남구 나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100장당 15% 15장이 몇 평가 하니까 416표지 않습니까 416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416표를 밀어주고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832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 감소를 시킨 거죠 정감행위라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투표지 이 위조 정감자는 굉장히 큰 죄죠 전산적으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훔친 선거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다 알 거라고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훔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잖아요 여기는 조작값이 35%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로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 무슨 창수씨 인가 하시는 분이 빼앗긴 표가 8114표 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게 되면 전체 이동된 표수가 17562표인 거죠 어느 후보도 17000표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제에 이런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허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준석은 말을 합니다 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좀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부릴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준석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하는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뭐죠 울산 남구위원 선거에서 1대1 대결해서 국힘당 후보가 패배했다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일이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과 강남구에서도 총선이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공박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의 후보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의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뭘 찾아낸 겁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득표수라는 거 아닙니까 우파 후보에게서 35%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후보에게 35%를 대주는 수학적 관계식이 어디에서 찾아낸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국힘당 편도 아니고 숫자는 뭐죠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좌파 편도 아니고 숫자는 우파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처럼 냉정하고 잔혹한 게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 4.15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숫자가 뭘 정을 합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가 완전히 뭐죠 사전특표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한쪽에 35%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쪽에 35%를 밀어낸 쪽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나 숫자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뭐죠 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가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니까 너희들이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거니까 정말 이 친구는 악합니다 이 나이가 지금 40대도 안 됐을 건데 지금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선거를 완전히 뭐죠 그냥 도덕질한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숫자는 여러분 더블 민주당도 없고 국힘당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인 겁니다 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훗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숫자는 곧바로 사실입니다 숫자는 곧바로 진실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직인 겁니다 이 숫자를 이 귀한 숫자를 다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먼 산 쳐다보고 욕하고 은폐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니 그 여름 업보를 우리가 얼마나 치르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안에 곧 노오키를 잇는다 노오키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 2018년 조작회가 당선됐고 2022년 조작회가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조작회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항상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울산 교육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해 보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뭐죠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0장당 35장을 다 훔친 거 아닙니까 훔쳐가 대준 숫자를 다 합치니까 이렇게 다 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훔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선거구마다 여러분들이 2000표에서 3000표를 훔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울산 중구에서 2532표를 훔쳐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울산 남구에서 여러분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3868표를 빼앗겨가지고 그것만큼 뭐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이렇게 2000표 3000표 1000표 1700표 2004표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조작값 35% 40% 올리면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도 아니고 이 분석을 행한 제야 전문가 이름 제조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아니고 정교하게 뭡니까 수학공식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제조 생산 유통시킨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는데 북구를 분석해 보니까 북구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1,050표 가운데 35%에 당하는 100장당 35장에 당하는 3868표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청창수 후보가 가져가는 그런 수학공식에 의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이게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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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에서는 천창수보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사전특표 득표율이 69% 나와야 될 건데 손을 대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 줬으니까 77%로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후보는 사전특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김주홍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이 30% 나와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3%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지만 그럼 여러분도 더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울산시 북구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 왼쪽의 이 두 개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천창수는 표를 쑤셔 넣어주고 김주홍은 표를 빼앗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두 개가 선관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가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들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인 거죠 여러분 이 숫자를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차이칩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칩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천창수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6%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1% 차이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꼴은 차이칩이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차인 0에서 3%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주홍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칩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이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표를 얼마만큼 빼앗았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후보인 김주홍 후보와 함께 35%씩 빼앗은 겁니다 동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뭐죠 35% 빼앗긴 표수가 나온 겁니다 위에 거소투표에서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겼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우파 교육과무부가 322표를 빼앗겼고 이걸 다 합치니까 1787표를 여러분들 어디서 빼앗긴 겁니까 북구 울산시 북구에서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또 해봤죠 이만큼 빼앗겼으니까 천창수보가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빼주고 김주홍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하니까 진짜가 여기 나오네요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가 나온 겁니다 재야전문가 추정한 진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창수보는 거소투표가 455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48표밖에 얻지 못한 겁니다 348표에다가 107표를 더해가지고 455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306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412표인 겁니다 305표에서 진짜를 여러분들 107표를 더해주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당선자를 발표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마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원래는 이 숫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 숫자가 진짜니까 조작 안 한 상태니까 조작 안 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뭐죠 천창수와 함께 더하고 김중호와 함께 빼앗은 그렇게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이 수사 한 번 안 하고 나라가 망한 거지 뭐가 망한 겁니까 민주주의 선거가 무너지는데 뭐가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마침 누구죠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말 같다는 소리 했기 때문에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이렇게 조작하는데 이렇게 다 조작할 건데 2024년 총선에서 이겨 이렇게 다 숫자를 만드는데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하는데 2028년 또 지방선거에서 이겨 꿈꾸는 겁니다 이 거짓과 이 위선과 이 부정직과 이 불의와 타협하는 세력들은 선거 사기를 친 놈이나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여러분 고된 작업을 세금 따박따박 내고 지방에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날방으로 세워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3주 지난 바로 어제 거제 여러분들 이 작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 1시간 30분 정도 실방에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은 어제 실방성을 보시게 되면은 4월 5일 보궐선거 전모를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를 무너지게 되면은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가지고 이런 권력을 영구히 차지한 사람들은 국민을 옥죄고 탄압하겠죠 수탈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여러분들 권력을 더 영속화하기 위해서 외세와 여러분 결탁 안 하겠으면 외세가 딴 데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상황이 이런데 다들 뭐 그거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로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준석 이야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